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만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반영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부정적인 의미로 압박을 한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다 포함해서 밝히겠다. 이 말은 곧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됩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감사원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서 공격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게 공직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특히 사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정치부 차장으로 있는 최우열 차장이 대선 마지막 퍼즐 조각 최재형 이렇게 하면서 포크 정치라는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가 이게 뭔가 판을 차려놓으면 포크만 들고 나타나서 뭔가 간보고 찍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칼럼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칼럼을 좀 소개해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앞으로 분명히 취해야 할 업법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돕고 있는 서울대 7호 학번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서울대법대 7호 학번 동기 그룹이 있습니다. 이 몇몇이 최근에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7호 학번 최재형은 서울대법대 7호 학번 이제 동기들이 서로 도와주니까 이 각각 다른 7호 학번 7호 학번 동기 그룹이 따로 만났습니다. 몇몇이 최근에 함께 함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7호 학번 선배들은 우리는 최재형이 대통령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7호 학번들에게 도돈장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미 먼저 출마 비슷한 행보를 시작한 게 이제 최윤석열이니까 먼저 선배 그룹인 최재형 동기들이 이제 뒤에 후발주자지만 그러나 윤석열 동기들에게 만나서 최재형이 대통령으로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재형이 대선에 출마해도 윤석열과 너희는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7호 학번들의 답변이 오히려 의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총알 즉 금정공세가 비팔칠 텐데 총알이 비팔칠 텐데 말이 한 마리만 달리면 온전히 다 맞을 게 뻔하고 두 마리가 펴지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면 오히려 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달리면 그러니까 저기서 겨냥해서 목표해서 겨냥하면 표적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맞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인 겁니다. 이처럼 두 진영사회들 간에 일종의 교습이 진행될 정도로 최재형 대안론의 진도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빠르고 내용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두 마리 표적론에서부터 종국에는 단일화한다는 윤체 연대론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6.25 참전용사인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집요한 설득으로 지금 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출마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대한협회에서의 전쟁 영웅이었다. 6.25 전쟁 때. 그래서 지금도 군인정신이 투출한 분인데 아들 보고 빨리 나가라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원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설마 최 원장이 정치하겠어라고 반문하던 사람들이 검증 전국이 다가오자 윤석열 리스크를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윤 전 총장의 압도적인 지지율과 그의 반문, 반문재인 기치에 순응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권초 적폐수사에 선봉했었던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보수 진영 밑바닥 심리가 이른바 최재형 대안론으로 꿈틀대고 있다 하는 느낌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상 대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최 원장의 등판을 직접 설득하고 있는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는 7월 출마론과 12월 출마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8월 휴가철 이전부터 나와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게 7월 출마론입니다. 정치적 공격기간을 줄이고 감사원에서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12월 출마론입니다. 하지만 국민들로서는 이건 모두 그들만의 정치공학뿐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최 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국전 운영 능력이 있는지 잘 판단해 투표하고 싶다는 겁니다. 2012년 안철수 후보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출마 선언을 했고 2017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대선 4개월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간보기 정치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조준에 대해서는 최 원장은 국회에서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라고 대답했지만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사퇴한 뒤에 국민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철저하게 검증을 받는 게 순리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때만 되면 짠 하고 출연해서 간을 보다가 찍어 먹으려는 포커식 정치 이른바 포커식 정치는 그간 성공한 경우도 없을 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새 정치를 해 보겠다면 대선 때마다 네거티브 고개 선거가 이뤄지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이 칼럼이 전부 다입니다. 이 칼럼을 보면 지금 네거티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간부른 정치를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든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현직에 있다가 보니까 사정기관의 장애에 있다가 보니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대선에 출마한다거나 정치에 나간다고 하는 것 큰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것 마음속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이걸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대선의 꿈이 없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정치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걸 국민들 앞에 알리고 싶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거꾸로 나는 지금 강력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화법을 왜 못 쓰는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선 욕심이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금 검찰에서 보였던 것 태도하고 지금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쟁그름으로 누구를 몰래 만나서 만나고 난 뒤에 한 3, 4일 있다가 알리고 그게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인지 알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지 또 본인이 나는 대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법에 걸리는 건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느냐. 대한민국 공직자라고 하면 그것도 사정기관의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둘 다. 그 정도 되면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최고의 꿈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자의 최고 직위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입니다. 한 번쯤은 꿈을 봤을 것이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그 정도 차리면 욕심을 내 봤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어릴 적부터 최재형이든 윤석열이든 또 다른 검찰에 있던 감사원에 있던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소망, 꿈들을 갖고 있을 법하다. 그런데 때가 돼서 내가 문재인의 학정, 폭정에 반대를 걸었고 또 시비, 비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수사도 하고 조사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광처럼 모신다. 그러면 끝날 무렵에 적어도 윤석열 총장 같으면 이미 옷을 벗고 나왔으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학정, 폭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종식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걸 자기 주어로, 내 화법으로.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국회에서는 그런 대답을 했고 그렇다면 당장 사표를 내더라도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처럼 몰려가는 현상에서 그냥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이 날을 한번 살려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투표하는 날, 3월 9일 날 투표하게 되는 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도 처음부터 나는 강력하게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낼 용기가 있어야지. 마치 밀려놓은 것처럼 나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는 처음부터 정치하고는 아주 멀었는데 대통령 대자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지. 그 정도로 용기가 없으면 앞으로 이 정권을 견제하고 또 자파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75학번 또는 79학번이 말이 두 개 달리면 총알 세례에서부터 분산되기 때문에 좋다. 이것도 틀려먹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검증 공세가 무섭습니까? 탄핵까지도 하는 마당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상대방이 검증하고 X파일이니 무슨 파일이니 공격한다고 그거 하나 넘을 자신이 없고 그거 하나 대받을 자신이 없으면 아마 또 탄핵당할걸요? 그런 공격이 무서워가지고 말이 두 개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용기, 배짱기라면 지금 대한민국을 뒤집히려고 하는 세력들 이미 봤지 않습니까? 멀쩡한 상황에서 탄핵도 하고 멀쩡한 상황에서 생태탕, 패러가모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금수완박을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경제성을 조작해가지고 이건 틀려먹었다. 문 닫으라! 라고 지시를 내리는 정권 같으면 그런 검증이 총 쏘고 총이 아니라 아마 대포가 날아올걸요? 그런데 그게 무섭다고 총 날라오는 게 무섭다고 말이 두 개 있으면 분산해가지고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검증이 들어와도 잘못된 건 노! 잘못됐습니다. 또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안정과 생명과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어서 다시 한 번 더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왜 없냐고요? 아니 이재명도 그렇게 많은 스캔달과 가족사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아니 야권 후보자라 하는 사람들이 뭐 몇 개 X파일이 있다. 뭐가 있다. 이래 하니까 그 숨어버리려고 내가 공격자가 있는 처음부터 나는 대선생님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그래 당신들 뜻이 없는데 우리가 밀어줘서 왔으니까 그게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감사원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으면 끝이 끝냈고 그 다음 2단계는 스테이지 추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지금 여기 정치 바닥에 나와 보니까 완전히 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 말 안 했는데 대변인이 그 말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기에 말을 바꿉니다.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수로를 분명하게 자기의 언어로 해라. 대변인은 적어도 엄청 바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워낙 큰 조직을 이끌어서 국 대통령이 됐거나 이럴 때 대변인이 쓰든가 하지 지금 대변인은 정치부 기자들에게 연락도 하고 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 알리도 하고 그런 메시지를 간접 전달하는 거지 지금 핵심 코어 메시지를 대변인 통해서 전달하는 그 정도 정치라면 정말 앞으로도 굉장히 뭔가 지도자의 상을 잘못 알고 있다. 그게 지금 앞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라고 하는 많은 여러 같은 요구가 있는데 그런 정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최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소리로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꿈인 이유는 대통령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쉽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나의 꿈은 대통령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을 수단으로 삼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팽창시키고 대한민국을 저 위에 대륙까지 옛날에 잃어버렸던 고토까지 회복하는 게 나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세계 3, 4위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서 국민소득 5만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한 나라 그리고 지금처럼 쪼전하게 편갈라가지고 싸우고 공격하고 낙인 찍고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이런 나라 부끄러운 나라 만들지 않겠습니다. 쇼나 하고 이벤트나 버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언어로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데 그런데 뭐 뜸밀려 놓은 거는 자랑처럼 양반이 아무리 양반이라도 양반이 한여름이라도 반바지 입지 못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체면 차리려고 양반 차림하려고 그게 아니다. 지금은 아주 뛰어난 파격 이준석이가 뜨고 있는 것도 파격입니다. 일종의 시대가 파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30, 85년생 36살의 청년이 야당 대표로 준 거는 국민들과 이 시대가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 지금 최저영이든 윤석열이든 그 시대에 부흥할 지도자 같으면 대번 자기가 나왔어. 내가 이 나라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드를 하고 주도를 해야지 계속해서 끌려가고 밀려가고 있고 아 좀 더 생각해 볼게 좀 더 숙고해 볼게 아 그건 내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거야. 이렇게 자기 변명하지 말고 아주 통 크게 나와가지고 그래 내가 한 거야.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자기 언어로 주도적으로 해보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희망이 있고 또 밀어주고 싶고 그런 지도자에게 국민이 흥이 납니다. 또 신뢰가 갑니다. 그냥 점잖게 얌전하게 조용하게 나는 하기 싫은데 아니 그럼 억지로 해보지 그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